우리 이번엔 어디로 가려나? 내 칼은 당신 것이오. 성전의 불음을 따르겠습니다. 성전의 불음을 따르겠습니다. 포세이크는 승리를!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. 언제든 시작하지. 이 장면은 그에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네. 빛을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네. 빛을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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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? 아파라트의 뜻 아파라트의 뜻 우산이 중요하게 해야겠습니다 진유의 힘을 가십시오 어스퍼 아파라트의 뜻 아파라트의 뜻 아파라트의 뜻 아파라트의 뜻 아파라트의 뜻 아파라트의 뜻 아파라트의 섬 아파라트는 타이eed 에어 dimensions över ㄷㄷ 아카라트의 뜻대로 아카라트의 뜻대로 아이애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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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! 아, 저놈! 세상에! 알겠습니다. 아프겠구만! 놈들을 바다 속으로 쳐놔라! 잘 가라고, 요새! 안될 거 있습니까? 자, 이번엔 누가 그만하고 올 것인가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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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이죠 적들이 핵을 공격하고 있다! 적들이 핵을 공격해지는 정체! 아기 containing, 그 부분은 오랫동안 수명이 넘게 될까! 늦게 일하 casi 해주고, 너무 어렵다! 감사합니다.